첫 번째 1위와 박미경 씨의 무대를 한번 볼까요? 좋습니다. 박미경 씨 나와주세요. 이 가을과 함께하는 생방송 TV가요 20. 9월 3일째 주 첫 번째 1위 봅니다. 정글망의 새로운 선풍 박미경. 2위의 경고. 2위의 경고. 5위의 경고. 흡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나의 호기심이 잠시날 흔들겠을 뻔 너에게 구차한 명령 따위로 하지 않을게 이젠 날 이해해줘 내 잘못 수정한 테니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후파리리바부 후파리리바라모 하지만 내게 약한 모습은 보이지만 후파리리바부 후파리리바라모 언제나 난 떠난 너의 모습에 난 항상 매력을 느꼈던 거야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하지만 두 번은 안 돼 내가 걱정질 테니까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죽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화번호는 없어난 날 그냥 떠나버릴 거야 이제는 알 것 같아 숨겨진 너의 마음만 언제나 가볍게 넌 나를 태어버렸지만 네 속에 숨어있는 너의 표현도 감싸지 언제나 나를 위한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하면 난 자꾸만 화가 나 후파리리바부 후파리리바라모 내가 그렇게 되게 매력이 없었을까 후파리리바부 후파리리바라모 어떻게 난 아닌 다른 사람아 몰래 데이트를 알 수 있는지 지금 내 마음까지 물론 너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번은 상처인 거야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죽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화번호는 없어난 날 그냥 떠나버릴 거야 그냥 떠나버릴 거야 그냥 떠나버릴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